다음 중 이 길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렐디타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이 길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렐디타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렐디타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렐디타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십시오. 렐디타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십시오. 렐디타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십시오. 렐디타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십시오. 렐디타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사용 후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렐디타는 표지는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사용 후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렐디타는 표지는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렐디타는 표지는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렐디타는 표지는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안전띠를 매십시오. 렐디타는 표지는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안전띠를 매십시오. 렐디타는 표지는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뜻하는 표지는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뜻하는 표지는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공장을 뜻하는 표지는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공장을 뜻하는 표지는 어느 것입니까? 작업 중에 닫혀서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중 어떤 표지를 찾아야 합니까? 작업 중에 닫혀서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중 어떤 표지를 찾아야 합니까? 다음 중 수영장을 뜻하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수영장을 뜻하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내용에 맞는 표지를 고르십시오. 다음 내용에 맞는 표지를 고르십시오. 여기에는 높은 전압의 전기가 흐르고 있으므로 조심하십시오. 여기에는 높은 전압의 전기가 흐르고 있으므로 조심하십시오. 구암 전기 경고 구압 전기 경고 고운 경고 고운 경고 독극 물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고았 전기 경고 이 고온 경고 삼도 끙물 경고 삶에 달린 물체 경고 다음 중 온도가 높아 뜨거우니까 조심하십시오. 를 뜻하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온도가 높아 뜨거우니까 조심하십시오. 를 뜻하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고압 전기 경고 고온 경고 독극물 경고 저온 경고 1. 고압 전기 경고 2. 고온 경고 3. 독극물 경고 4. 저온 경고 다음 내용에 맞는 표지를 고르십시오. 다음 내용에 맞는 표지를 고르십시오. 여기에 있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보행금지 보행금지 물체 이동금지 물기험금 차량 통행금지 1. 다온 경고 2. 보행금지 2. 물체 이동금지 4. 차량 통행 3. 물기험금 4. 차량 통행금 4. 차량 통행 금지 다음 내용에 맞는 표지를 고르십시오. 여기에는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물기가 없게 하십시오. 여기에는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물기가 없게 하십시오. 물기험금 물체 이동금지 승강금지 보행금지 1. 물기험금 2. 물체 이동금지 3. 승강금지 4. 보행금지 다음 내용에 맞는 표지를 고르십시오. 다음 내용에 맞는 표지를 고르십시오. 이것을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것에 올라타지 마십시오. 이것을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것에 올라타지 마십시오. 휴대전화 사용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보행금지 omdat 구성원금지 로봇 기지 물첩 이동 집에 불신 이itt 이 문